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어 조금 ns 머트리얼즈 관련돼서 저번에는 uc 관련돼서 회사가 좀 어떤지 알아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차트 분석을 제 이름에 걸맞게 차트 분석을 좀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부분에서 어차피 우리가 의무보유 확약 있잖아요 의무보유 확약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무보유 확약이 나올 때 단계적으로 주가가 밀리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패턴들을 좀 체크해 볼 거고요 그 지금 중요한 자리들에 대해서 지지를 좀 받아주고 있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지에 대해서 이 비슷한 차트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자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구간에서 차트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간이 너무너무나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좀 위치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딱 보잖아요 여기까지 딱 보면은 좋은 차트가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은 자 꼴이 달렸죠 5만원 부분에서 일단 5만원 부분 한번 그어놓고 갈게요 자 5만원 부분에서 그 호가가 바뀌죠 50원에서 얼마? 100원으로 바뀌는 자리 이 부분이 심리적인 저항선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stx도 이 구간에서 무너지면서 주가가 빠졌었죠 그래서 어쨌건 이 5만원짜리 구간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1차적으로 매도가 좀 나온 모습이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했으나 실패 다시 한번 돌파 시도했으나 실패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점 부근을 계속 낮춰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이러한 고점 갱신을 하는 게 아닌 고점에서 지속적으로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하락하는 흐름에는 의무보유 확양 물량 45만주가 나온다라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하방 압력이 강해지면서 상승보다는 하방 쪽의 압력이 좀 강해졌다 왜? 45만주의 보호 예수 물량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지지선을 딱 그었어도 여기서 반등은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중요한 지지선에서 반등은 나와줬는데 중요한 사실 이 구간에서 보호 예수 물량이 어떻게 쏟아졌다 그죠? 얘네들이죠 얘네들 주가 하락의 범인들이 얘네들 여기서부터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거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밀렸고 다시 여기서 반등을 했는데 중요한 이 부분 이 부분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36,500원 36,700원 이 부분을 쫙쫙 땡겨보면은 어디가 나오죠? 자 여기 원래 이 저항을 작용받던 부분에 대해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했다? 이 구간에서 지지를 좀 받았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타점 드렸습니다 타점 자 먼저 이 지지 구간뿐만 아니라 그죠? 이 지지 구간뿐만 아니라 이 구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구간이냐면은 바로 중심값이라고 좀 보는 자리인데 이거예요 이거 1봉의 1봉의 중심값 이거거든요 자 이거 좀 빨간색을 제가 찐하게 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구간 이 중심값이 뭐냐면요 그거예요 이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양봉을 하나만 좀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은 이렇게 양봉이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양봉의 중심값이죠 중심값 자 양봉의 중심값 장대양봉입니다 장대양봉의 중심값 이 구간에서 깨지지 않으면은 뭐다? 깨지지 않으면은 추세가 상승이라는 겁니다 상방 그러니까 딱 중심을 딱 그어놓고 자 중심선을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야 이거는 주가가 상방 추세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중심선을 깨버리면 어떻게 주가가 하방 추세 이렇게 좀 갈리는 구간이다 근데 제가 여기 딱 중심선을 그어놨었는데 이 부분에서 밀리지 않고 어떻게 딱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럼 차트적 관점에서 일단 합격 100점 중에 90점 이상의 좌리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뭐다? 상방 추세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상방 추세에서도 그 중심선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이렇게 양봉 중심선이 여기잖아요 최대로 밀릴 수 있는 포까지 밀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최대로 밀릴 수 있는 포까지 밀리고 나서 반등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요? 좋은 신호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분봉에서 좀 보더라도 5분봉 체크하더라도 보세요 자 먼저 이 구간 아까 뭐라 그랬죠? 지지구간 자 이 지지구간에서 이탈이 나왔어요 이탈 이탈이 나오면 어떻게 바뀌어요? 저항으로 바뀌죠 그죠? 지지구간 이탈하면 저항입니다 간단하죠? 지지 이탈하면 저항 근데 저항 부분을 어떻게? 돌려서 올려다 놨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저항 부분을 돌려서 올려 놨기 때문에 이건 뭐다? 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 구간의 고점을 낮췄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왜 낮췄다? 아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단기 차익실험 물량 회피 물량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될 게 1월 12일에 나올 이 105만 주에 대한 물량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만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항상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올 때 주가 어떻게 된다? 미리미리 폭등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T3라는 종목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려 볼 겁니다 T3 아주 굉장히 좀 신기한 상황이 펼쳐질 텐데 자 보시면은 T3라는 종목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얘가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올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얘가 상장된 게 언제죠? 상장된 게 보시면은 2022년도 언제? 11월 17일 그죠? 자 3개월 뒤에 3개월 뒤가 언제죠? 자 2월 17일이죠? 그죠? 자 2월 17일 자 주가 어때요? 2월 17일에 주가 어떻게 됐다? 2월 16일에 주가 폭등했다라는 거예요 주가 폭등 폭등하고 보호 예수 물량 나오면서 어떻게? 하락을 했죠 이런 식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기 전에 주가를 어떻게 한다? 상방으로 꽂아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보호 예수 물량이 얘네 얼마나 나오는지 볼까요? 볼게요 자 보면은 2022년도 11월로 가야겠죠? 그래야지 얘네들이 어떻게 상장했는지 좀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가서 투자 설명서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이쪽에 보호 예수라고 딱 치면은 나오죠 자 볼게요 보호 예수 치면은 여기 나오죠 3개월짜리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봅시다 3개월 자 여기 300만 주 하나 있네요 330만 주 여기 보면 3개월짜리 와 엄청나게 물량이 많군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올 때 다들 겁먹고 이 물량이 나오면은 우리가 도망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보면 어떻게 돼 주가가? 3개월 뒤에 아까 봤죠 어떻게 됐어요? 미리미리 폭등이 먼저 나왔다 폭등이 나오고 보호 예수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주가 움직입니다 누구? 보호 예수 물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 지금 구간 LS 머티리얼즈 차트만 좀 보더라도 현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차트가 이 지지선을 이탈했던 부분을 다시 돌려준 걸 봤을 때 사실상 이 부분은 세력들이 물량이 물량을 터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올라올 수가 없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거를 모의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모의 축소판이다 모의 축소판 신성 델타테크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볼까요? 신성 델타테크 체크해 볼게요 자 보게 되면은 이 구간 선생님 어디가 비슷하다는 거죠? 바로 이 구간이죠 5분 봉으로 당겼을 때 바로 이렇게 하락 페이크가 나오고 하락 페이크가 나오고 다시 한번 이 지지 구간을 돌파해준 자리 요런 상승 조금 더 제가 타이트하게 보여드리면은 15분 봉으로 볼게요 자 이런 구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하락 지지선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제가 옛날에 신성 델타테크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자 보시면은 몇 개만 좀 지워보겠습니다 음 자 요런 구간 좀 지워볼게요 요 정도만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보세요 이 구간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지받는 구간 그죠? 이렇게 지지받는 구간을 어떻게 됐다? 무너뜨리고 나서 다시 이 구간에서 올라왔다 이런 자료 볼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 없다?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 그 이 구간이 1월 12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전까지는 주가가 한 번 더 폭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현재 이 구간에 위치해 있고 이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거래로 따지면은 1, 2, 3, 4 4거래 영업일로 4거래일이죠 그러면은 2일부터 달린다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금요일까지 달리고 그 보호의서가 10일에 나오니까 보통 한 하루 이틀 전부터 빠지잖아요 주가가 뭐 3일 전이나 그러면 다음 주쯤에 단기 고점을 또 찍을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 그죠? 그럼 어떤 흐름이 나오겠어요? 에코 프로 머티 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1북만 보더라도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 흐름 누구랑 비슷해요? 에코 프로 머티랑 비슷하다 에코 프로 머티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고 이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상승 나오고 나서 조정 나올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정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겠죠? 1개월짜리 보호에서 물량이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봤을 때 아 LS 머티리얼즈가 지금 구간에서 어떤 부분 차트적 부분을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 이 지지선이 이탈했는데 여기서 저항을 막고 보통 주식은 세력들이 설거지할 땐요 이 부분 무너뜨린 부분에서 다시 안 올려줍니다 왜? 지네들이 물량을 던졌는데 물량을 던진 부분까지 왜 올려줍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구간에부터 뭐가 나오는 거야? 원래는 계단식 하락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도 어쨌건 지지 구간이잖아요 지지 구간 보시면은 그죠? 이 구간도 지지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 저항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구간에서 맞고 지지선 이탈하고 다시 여기 저항선 내고 이런 계단식 하락이 원래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세력이 이탈 시에는 근데 이렇게 다시 올려줬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방의 힘이 한 번 더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관련돼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정확한 뭐? 매도 타점 알려드릴 거고 이 매스 타점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위에 번호 있죠? 010-920-1 자 63이고 이쪽으로 LS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LS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당연히 LS 모티렐를 주로 하겠지만 이 시장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PF 문제 이런 거 아시죠? 부동산 PF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고 이 PF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도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반드시 들어오셔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한 게 사실 PF 문제예요 LS 모티 주가 올라가는 거 당연히 좋죠 근데 시장의 중심은 PF가 터지냐 안 터지냐 터졌을 때 뭐가 호재냐 뭐가 악재냐 호재인 주식이 있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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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어쨌건 LS 모티 관련돼서 제가 텔레그램만 잠깐만 좀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LS 모티 관련돼서 타점도 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LS 모티리 관련돼서 추가 매수하시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 지훈 구간에서 대응 필요하신 분들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 LS 모티리얼즈 계속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련돼서 그냥 LS 두 글재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 방 초대해드리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보다 아 기다리자 기다리고 보호의수 물량 나올 때 1월 12일 전에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나서 조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 고가권 정고점 돌파하고 급등하는 이 고가권 확실하게 단기 매도 타점 잡아가셔야겠죠 물론 장투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러한 파동들이 있기 때문에 파동들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하면 돼요? 50% 물량은 지속적으로 가져가되 50% 물량은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절반만 가져가고 절반은 매도하자 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물량은 한 번에 전량매도 전량매수 전량매도 전량매수 좋지 않다 고가권에서는 절반만 매도 저가권 오면 다시 절반 매도한 거 사고 다시 고가가 올라가면 매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매도 매수 매도 매수 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5만원 구간 단기적인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드렸죠 보시면 이렇게 5만원 구간 라운드 피겨 어떻게 돌파하는지 확인해라 이렇게 매도 타점 드렸고 그 다음에 매수 타점 어디서 드렸어요 이 구간 제가 중심선 그리고 지지선 확실하게 체크해서 매도 매수 타점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거 문자 보시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어디 3만 7천원 부근 정확하게 매수 타점 드렸고요 그 다음에 IPO 테마로 급등 패턴 말씀드렸죠 보호해수 물량 그리고 기준봉 중심값 정확한 타점 보호해수 물량으로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눌렸을 때 잡자라고 아침부터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이잖아요 저가가 어디 찍었죠 저가가 보시면은 3만 6천 7백원 부근 저가 찍었죠 이 구간 3만 6천 7백원 찍었고 매수 타점 어디 줬어요 중심값 바로 위인 3만 7천원 드렸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추가 매수 타점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대응 방법 어떻게 하시면 된다 위에 번호로 LS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하고 마무리 하겠고 제가 PF 관련된 내용 한 번만 좀 넣어드릴 테니까 요 꼭 뒤에서 영상 한 3분밖에 3,4분밖에 안되거든요 꼭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태형건설 태형건설 같은 경우도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사 도급순위 13이에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 워크아웃 신청을 했고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텐데 이거 관련돼서 부동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빠지고 있고 한번 밑바닥을 찍을 때가 올 겁니다 이때가 뭐한다 경매장이 가장 활발할 때죠 자 우리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죠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경매장 관련주가 있을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경매장 관련주 자체는 없어요 근데 부동산 부동산 경매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는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로서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영업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이 아닌 뭐요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부동산 경매로서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매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있을 거고요 이번에 PF가 터지면서 많은 경매 물건이 쏟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에서 대거 매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닌 당기순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뭐 할 수 있다 시장에서 지수가 빠져도 주가가 빠져도 어떻게 당기순이익 폭발적인 증가로 뭐 할 수 있다 주가가 반등 시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보면은 PF가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끝에 와서는 회사채도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채 회사채가 뭐예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자 우리가 우리 회사 어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너희가 천억 빌려주면은 은행권 이런 데서 너희 한 얼마 받냐 5% 받냐 근데 우리 회사 빌려주면은 우리가 7% 줄게 7% 자 이렇게 회사채 시장이 있는데 여기 시장에서도 어떻게 자금 조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회사가 유동성 공급이 위험해지는 시기가 분명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PF가 터진다라고 하면요 그럼 전체적으로 주가 지수는 어떻게 되겠죠? 주가 지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그죠? 그럼 이때 과연 우리가 무슨 주식을 사야 될까 중요한 거는 무너지더라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회사를 사야겠죠 그죠? 그 이 반등 시기에는 어느 정도 PF 문제가 해결됐을 때 반등할 거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PF 관련돼서 이 경매장에서 지속적으로 물건을 사서 큰 수익을 얻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만약에 이번에 어떻게 되겠어요? 경매에서 물건이 쏘아지면은 이거를 저가 매수해서 PF 사태가 해결될 때 또 위에서 수익을 얻겠죠 자 이러한 회사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딱 두 군데 있는데 요거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010 920 1 자 63 2고 자 이쪽으로 PF라고 두 글자만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주 두 개 있습니다 자 보면은 금융권 부동산 PF 잔액 추이인데 자 PF가 지속적으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집값이 2022년도에 정점을 찍고 나서도 어떻게 이렇게 추가적인 PF의 투입이 이뤄졌는지 굉장히 의문이에요 집값이 고점을 찍었으면 어느 정도 이 PF 관련된 위험성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이렇게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라는 것은 이 회사 이 증권사나 이런 쪽 이런 쪽에서 이렇게 많은 PF 투자가 이뤄졌다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거고 이런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회색 코끼리 이런 회색 코끼리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못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럴 때마다 주가 지수가 흔들리는 상황이 올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반등할 때도 가는 것만 갈 겁니다 그때보다 이 바로 경매장 관련주 경매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회사가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 높겠죠 자 보면은 금융권 부동산 PF 연출 추위인데 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한 안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게 어디입니까? 증권이요 증권 자 증권과 어디가 위험합니까? 저축은행 이쪽이 많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연체 추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태형건설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 관련돼서 이 경매장 관련주가 분명하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왜? 재무제표를 뜯어보지 않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이 나면 많이 났네 끝이에요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경매로 많은 수익을 얻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이 주가가 혹시나 빠지더라도 반등할 때 어떻게?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은 있겠죠 이 종목 위에 번호 010-920-163 자 여기로 PF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자 제가 요거 보내드릴 테니까 꼭 이 종목 두 종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